Yo! What's up man? What's up? 오늘은 어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 Yo! 태국 음식점 What's up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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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p man? 들어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XXX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야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어 왜 하나도 안 변해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처음 만났냐면 저쪽 반남편 얼굴 얼굴이 해서 영화 찍는 거 이때 98년 이야기였구나 98년!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해 모든 역할을 다 소화할 수 있어 아 그거 깜짝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였어 와 남자가 사랑할게 와 너무 와 찌질이 역할을 베개자 우리가 왜 온 거야? 태국 맛집이라고 해서 영화 오태를 태국에서 거의 아 영화를 태국에서 찍었다고? 네 그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부살인업을 하긴 해 그게 뭐지? 청부살인업?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아 영화받아 아 영화받아 아 영화받아 아 영화받아 아 영화받아 오 누구 싶어 네가 이 사람을 죽냐? 너무 착하지 않아요? 아니요 안 착해요 안 착해요? 나보다 더 인간 쓰레기 아 영화받아 이거 테넛 살짝 왔으니까 테넛 한번 더 추천받아 일단 공심치 광경살 우리 바쁜 거 숙기남 오 오 아 영화받아 오 오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 태국 원토다 요런 거를 딱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아 평가를 해 그래 딱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온 다른 일 안녕하세요 Dude 암시 이게 존나 봐. 어때요 이 기회의 뇌는. 이것도 드셔. 알 수다 이것도. 흉신을 하셨어. 고하 명대사들 좋아가지고. 좋아 좋아 이씨. 오오 이거 둘 다 세. 야 이거 어떡하냐. 요 장면 요것만 한 번 해줘 봐. 내 몸 속에 일본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있습니다. 6개나 박혀있습니다.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 치어. 구멍이 2개 치어. 구멍이 2개 치어. 요지. 이 장면은 얍삽한 놈이었어. 요거를 누르면 어? 이건 뭐야? 이게 연대 리즈 잭도. 2000년. 어 그치? 이건 유명한 거잖아. 베테랑. 요기에서 딱 명대세가 뭐였었어요? 손가락 뻗고 그냥 딱 때리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씨. 그냥 너도 한 번 해봐. 요거 미안하니까. 여기 왜 이렇게 길지? 아 이거 여기서도 조금 찌질. 조금 찌질. but it's it's like 남자가 사랑하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이디.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이거 도둑들 아닌가? 이거 도둑들 아닌가? 아니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어요. 다바 낙에서 고바둔서. 얼핏 봤을 때 샷은 그거 제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도둑들 해서. 장면을 설명을 해줘. 태국에 처음 가서 내가 잡아야 할 윙남이 어디 있느냐라는 걸 다른 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액션 장면을 찍는 거였거든요.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놈은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나는 여기서는 이거 뽑아야 돼. 아 그렇습니다. 멋있는 것도 난 이 영화 보고 싶어.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긴 거야. 미안해. 이 씬은 조용할 세. 케이블에서 새벽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되잖아. 일단 이거. 이래. 좀 전에 왼쪽이 위반이 영화. 어? 뒤로 넘어가면 돼. 아 그래? 뒤로 왔다. 더 이상 쫓아오면은 내 손에 죽는다. 이것도 세잖아. 솔직히 난 이걸 듣고 싶어. 자, 끊게. 에이, 식빵브라더. 식빵브라더. 1대. 이거 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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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때도 보여. 마지막 결승이에요. 마지막. 왜 이렇게 니네도 일부러 짠 거냐? 오케이, 그러면 최고를 이거 멋있게 한 번만 해주고 이거를 최고로 한 번 멋있게 해줘. 레츠 기릿. 시작. 좋아, 좋아, 이씨. 눈가락 자체가 여기 심픈 한 게 들어가고 뭔지 하지 마. 좋아, 좋아, 이씨. 이거 빼. 절대 건들지 마, 저놈은 내꺼니까. 저놈은 내꺼니까. 팔을 언제? 먹는다고? 사람! 사람이요? 이거 진짜 어렵다. 오래됐다고 봐야죠, 이제. 오래됐다고? 오래됐으니까 진국이네. 진국인 만큼 리얼해. 근데 리얼하지는 않아. 야, 뭐를 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 멋있습니다. 내내 그렇게 멋있진 않아. 여기 멋있다고 말하는 자체가 난 이해가. 오래됐으면 멋있지가 않지. 골동품. 리얼 골동품. 리얼 골동품. 리얼 골동품. 리얼 골동품. 리얼 골동품. 그렇다구나. 그렇게 멋있진 않아. 골동품이야. 리얼 골동품. 까매. 너무 까매. 맞아. 이거 얘기해줄게. 연기 되게 잘해. 취비네. 늘 힘나는 사람. 꼴을 다. 완전 그거 다. 알잖아. 그럼 팝싸워드릴게요. 지목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아, 이 영화가 맞나요? 맞죠. 그러면 두 손님께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여기 유회야. 유회야.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유 말하는 거야. 유회야. 유유유. 유유유. 간첩이야. 간첩. 간첩인데 주인공은 유야. 연기의 우수. 일단 우수구. 오래됐고. 그리고 까매. 까만 거 입었잖아. 아, 네, 네. 네, 네. 황경님. 골동품이에요. 유유 골동품. 조 선배님이 꼴찌를 하시면 명대사 중에 하나로 저희 왓섬멘 홍보를 해주시면 되고요. 형이 꼴찌를 하게 되면 왓섬멘 제작기로 영화 표로 50장으로 구매를 해서 해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다와 관련이 있어요. 바다. 그렇지. 왜냐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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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아 먹을 수도 있고 뭐 먹을 수도 있고 거 полез 먹는다구? 뭐? 화분만 쳐도 돼요. 아니 진짜. 아 이거 되게 연기 잘해. 먹는다고? 어. 어? 먹는다고? 먹을... 아니 봐봐. 어느 나라나 나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먹는 나라도 있지만 안 먹는 나라에 있어. 나는 먹어. 정말 이걸 먹어? 아니 나는... 그럼 어떻게 드시는데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삶을 먹고 두 개 먹고 한다고. 추천 이걸 먹어? 그 큰 거를? 야 이거 다시 하자. 왜 다시 하자. 라이어. 라이어. 이거 뭔지 알아 해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맞혀볼까? 고래. 아니야. 푹팍 퐁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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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먹는구나.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아아아아아아아악. 진짜 이걸 먹어? 그 큰 거를? 자 오엑샘 말고 왔어요. 아니 오늘은 대국집 가서 음식 먹으러 오는지 아는데 여기서 스태프님 나 속였어. 그 택에서도 속였어. 일단 다른 때는 10초 밖에 안 주는데 20초 홍보시간. Let's get it on the country. 원, 투, 투리, 쟤린. 자, 발을 쳐에 배로합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시원한 액션 영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쫓아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절대 건들지 마. 저놈은 내꺼야. 구독, 스포로우, like, subscribe, and what's the metal beater. 하나, 둘, 셋! 뱀! Get it! I am은 죽어버렸어. 그래서 딱 갔는데 우성이와 같이 촬영하는 거 얼굴이 그때랑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아이, 뭐야. 그 태양의 호예요. 태양은 없다. 이 이름이 뭐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정벽인데? 누구야 이 이름이 여기서? 지금은 다만 악으로 불려요. 다만 악? 그게 일본 말 아니야? 다만 악인? 다만 악인. 구독, 구독, 알람은 죽어버렸어. Yo, hit it! What's up, man? Come on, now, up! G.O.D. is in the house.